저는 지금 일본 콘서트 끝나자마자 지금은 시안 가야되는데 근데 직한 비행기가 없어서 지금 홍콩 국방 와서 밥 먹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2개 시켰어요. 먹고 이따가 비행기 타고 시안 도착하면 바로 예능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되겠습니다. 지금 예능 촬영을 하고 지금 화분 촬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재밌게 커버의 느낌으로 찍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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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